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충신이 괴롭히게 하자고? 야 이거 충신이한테 물어보자. 충신아. 충신아 형이 지금 뭘 해야하냐? 미친놈인데 저랑 달리기 하실래? 천만원빵? 어디서 어디까지? 폐상충놈? 홀. 개 털어준다. 새끼가 형 무시하네. 천만원 말고 1억 가자. 1억. 오케이? 벌어서 와. 벌어서 1억 갚으면 되지. 갚으면 돼. 1억만 간다. 충신이 쪼네 여기서. 형 29이야 이제. 반은 또 옛날 같지 않다고. 그렇지 가자. 야 먼저 출발해? 그리고 형을 한 손을 줄게 한 손으로. 알았지? 나 한 손을 줄게 한 손으로. 한 손이다. 한 손 들었다. 충신아 1억이다 1억. 알았지? 지금 뭐 하는 거지? 떨어지고. 어? 실화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잘 가고. 충신이 잘 가라. 충신아. 1억 일단 벌고 와라. 1억 갖고 와서 그 다음부터 해줄게. 알았지? 아이고. 떨어질 뻔했네. 여기서. 바로 올라가줘야죠. 이런 식으로. 아직 안 올라갔어. 계란을 준다. 이 새끼 바로 갑자기 거기서 뚝 떨어져 버리겠냐. 올라와. 완화 충신아 올라. 뭐야. 만손 2명은 다 해버리죠 여러분. 나중에 발로 돼야겠어. 누구 따라오는 것 같은데. 그린 돈 하나 누가 올라오는데? 누구야? 뀜다니님. 오. 잠깐만 잠깐만. 올라가야죠. 일단 이거. 완복. 아니요. 올라가야죠. 1억은 먹어주고. 1억 주고. 글자를 웬만한 한 채로 다 해 그냥. 루디브렘 보여달라고? 다 뭐 마스터 했죠. 루디랑 한번 가볼까? 자 루디를 가보겠습니다. 뭐 루디브렘도 이거 심심하면은. 심심하면은. 딱히 봐주면서 가지고. 아이고 우리 커톤문 취소짜리. 아이고 잠깐만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. 아 보다 떨어졌네. 아 이건 절대 그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? 이거 만원보다 떨어진 거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내가 또 전자리가 안 했는데. 그런 소적거리가 링크하템에 있으면은. 카톡을 한번 주시고 제가 판단을 한 후에. 컨텐츠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안 떨어질게요 이제. 갑자기 애들 왜 다 일로 올라오냐. 자 가고. 왜 이렇게 못해 다들. 실화야?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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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오랜만에 그거 한거야 하하하하 오랜만에 어 자 아 오랜만에 해서 타이밍은 본거고 맞으면서 갑니다 내가 하하하하 안돼 야 안되겠어 야 안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페보드 찍어줘야돼 내 Porsche 이 정도로 해줘야디 노장은 죽지 않으면 보여주세요 보여준다 팍방송 야 충신아 끌어 댕겨라 형 이거 제대로하면 깨요 진짜 제대로하면은 진짜 미쳐요 내가 그 삥밟고 해버리면은 날라가는데 그 날라가는 쉽지가 않아서 두 손으로 진짜 제대로 할게요 리얼 제대로 아 이거 못하나봐 이거 이제 이거 진짜 안되는데 야 하지마자 혜자 쳐 안되 안되 하지마 하지마 나와 나와 나와